자 비가 오는... 아 토트넘 대 토트넘인가요? 아 네 자 레알마드리드의 토트넘 토트넘 대 레알마드리드 수중전 자 덴벨레 자 체면 존벅 체면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? 자 대포 굉장히 빠르죠? 자 열렸습니다 자 완전 열렸죠? 바로 슈팅 하지 말고 올립시다 헤딩 골 골 골 골 골 골 골 가드 ace 빌 etcetera 세일의 깔끔한.. 마무리 자 작가께서 합시다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 자 에프 A 가이드리 가, 가드님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닉네임을 반갑습니다 어쨌든 자 호날두 호날두로 치고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거죠 스루 완전 열렸다 맙소사 폭풍 베일 폭풍같은 스피드에 베일이 올라온다 자 베일 슈트까지 골골골골골골골 가르스 베일 못해요 지금 골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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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자 무시할 수 없는 호날두의 강력한 슈팅 빨리 가세요 아 자 최승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열린다 또 열린다 스루로 들어가라 들어간다 아 네 조금 느렸네요 자 덤피씨 덤피씨 뺏었다 슈팅까지 마무리 아 네 깡패에게 뺏겼습니다 자 어 토트넘 좋네요 토트넘이 좋은 것도 있죠 저랑 잘 맞아요 자 위험하죠 자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자 베일 완전 열렸죠 지금 자 베일 헤트트릭 가느냐 베일 자 또 피했다가 베일 바로 찹시다 아 자 막혔습니다 자 베일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지금 너무 만만한 상대다 보니까 제가 자 살짝 욕심을 부렸는데 자 4선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압박 중원에서 압박해주세요 자 3선 뭐하나요 3선 자 호날드로 자꾸 슈팅을 어 중거리 아니면 무회전 슈팅 이런 거를 노리는데 이렇게 썩 영리한 아하네 조심해야죠 자 그렇게 영리한 전술은 아닙니다 로날드가 파괴력 있고 속도 빠르고 그런 점은 있지만 자 위험하죠 짠 네 위험했습니다 자 옆에서 제가 골을 먹기를 바라는 사람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왜 짜증을 내죠 자 옆에서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자 자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일 자 아 베일로 공을 좀 끌었네요 위험한 위치에서 역시 자 베일 들어간다 베일 자 완벽한 기회 나올 것인지 자 파커 슈팅 아 파커 골을 못 넣습니다 자 깔끔하게 3골 넣고 편안한 게임 정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곤 해도 방심할 수 없는 팀 레얼마드리드죠 어 폭발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골 차이는 위험해요 자 스루 들어갔다 아 완벽한 기회 또 슈팅까지 마무리 슈팅 아 어설프다 어설프 덴벨레 어설프다 어설프다 자 올렸어요 페널티가 지켰습니다 페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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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사 자 뒤에서 강력한 테클 맙소사 성질을 못 이긴다는 테르히오 라모스의 백테클 자 타쳐봅시다 후반에는 김감독님이 교체 투입 어! 이게 무슨 골이야! 벤제마 등짝에 맞았죠 공이 자 놀랐습니다 후반 들어가죠 자 3대0이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으니까 후반 한번 해보세요 네? 알았어요 자 아아아아아 부정확한 센터링 자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심파 아니 이게 용병이 투입을 거부하고 이런 상황 자 압박할게요 자 안되죠? 쉽게 골 내줄 수 없습니다 압박을 조금 일찍 키퍼가 전지를 했는데 자 이거 완전 파울이죠잉 아아아아아 자 대포 아하 테클에 걸렸다 자 갑자기 테클을 할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럴 건 없죠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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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벤제마 위험하죠 아아아 무빙할 상황이었나 자 상대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김감독 자 달려 달리세요 템씨 아 라모스에게 뺏기는가 자 한골만 더 놓고 깔끔하게 4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자 저 야 한번에 연결이 됐죠 황당하게 자 후반 가주시죠 한번 잡아주시죠 자 널널하게 새꿀차 내 알마드리들 자 좀 불안한가요? 불안한가요? 또 한골도 못 놀까봐 어 불안한 건가 본데 김감독님 아 저희 방송은 11시에 보통 끝내요 11시에 끝냈는데 오늘은 저희 친구가 왔으니까 어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낼지는 모르겠는데 친구의 양해를 구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허드스톤 잡았구요 파커 슈팅 아아 허망하게 막힌 파커의 슈팅 아까 파커가 마지막 4번째 골을 넣었으면 완벽히 완벽히 이제 어 빠르다 호날두 종종종종 하지만 호날두로 너무 이렇게 어 맹목적으로 일직선 방향 달리기를 하면 썩 좋진 않습니다 자 템씨 올라왔다 센토리 좋다 아아아아아 네 샤비 알론소 자 너무 세게 차죠 이럴때는 왜 이렇게 세게 찰까요 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올렸다 해닝 아아아아아아아 베일 안타까운 채팅창을 보다가 또 바깥으로 나갈뻔 냈습니다 외질 디마리아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수비 들어온다 들어온다 수빈 아아아 강슛 파림빈 진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갔는데 짝 어어 어 아 네 assume 공을 받은 발 인가요 디 Wit cs 지금 앞의 발로 정말 강줏이 나갔습니다 자 굉장하군요 자 골을 먹었습니다 참 저런 뭐 강.. 아하 자아 연결이 되고 있네요 아 또 연결이 연결이 되고 되고 어 패스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멋대로 한골 먹었다고 또 패스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아이고 패스도 안하고 자 한골 먹었다고 벌써부터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 토트넘 토트넘의 문제는 정신이죠 정신력이 약하다는 괜히 약팀이 아니라는 자아 엉망진창 자아 엉망 이렇게 엉망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아 난리가 났는데 자 무리한 태클 어 무리한 태클 할 필요가 있나요? 자 베일 자 올려주세요 아아 안풀립니다 한골 먹었다고 또 엉망진창 자 EC 정지 상대방이 어 잠깐 정지를 했나 봅니다 나가라 그냥 왜 나가라 왜 눈을 베리는 네 그렇군요 자 뭐라고 떠드는데 디마리아가 떠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가 나왔군요 카카 투입 아 공격적인 선택인가요 네 디마리아가 좀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요즘 감독이 조금 그래서 카카 투입 베일 또 열렸죠 베일 달립시다 아아 부정확한 패스 정말 분야감 컸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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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라 아이구야 오 오 파커 오늘 경기 파커가 모두 어 뭐 이기고 있으니까 말아먹고 있는건 아닌데 파커의 슈팅 모두 무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아 파커의 꿀찬스는 없는건가요 자 지금 어거지로 또 들어오는데 자 어거지로 뚫렸습니다 엉망진창 토트넘 망했어 자 골킥 써야죠 7대3에 확장 패배를 당하기 싫으면 여기가 써야죠 어 위험하다 아아 자 토트넘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 완벽히 헤어졌습니다 1대1 상황이죠 다녀갑시다 다녀갑시다 아스루 아스루를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토트넘의 정신력 개판 완전 개판 대단하다 대단하다 토트넘 이러지 마십쇼 고고고 이제 경기가 남았습니다 와 엉망진창 막장 하하 자 이렇게 토트넘이 맛이 갔는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슈팅 자 옆에서 되게 짜증내고 있는데 이 골을 지금 우리 김 감독이 많이 저에게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내죠 자 게임 세션 종료 자 이렇게 된 이상